아 저는 엠브라를 진짜 안 해봤거든요 엠브라 한번 해볼까요? 엠브라가 똥캐브 되게 유명한데 엠브라로도 한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기아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결국 테러 당해서 지는 게임이라서 이 게임이 확실히 저는 이 게임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해볼까? 그쵸? 아 그쵸? 그쵸? 저는 사실 츄를 많이 찍었어요 약간 서브힐을 하면서 어떻게든 라인을 같이 뜨뜨뜨끄 하면은 저는 요번에 힐 하나도 안 찍을거예요 여러분 힐 없어요 올..올딜 올..올딜 이제 난 근접 어택커를 키울거예요 아까전에 기어도 봤지 근접 공격용이에요 나 근접 공격농 부족하진 않은데 많이 죽었더라고 제 생각에는 샤드 늘려주는 기어 있잖아 그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 솔직히 쓸 이유를 별로 못 느꼈거든 샤드 기어 크게 굳이 안 써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초반에도 많이 체감 되죠 샤드 기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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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 오 좋아 초반서부터 아니야 아니야 나 나가야겠어 밀고 있어 이럴려고 했는데 아니었어 아 얘는 진짜 근접 공격 없을 거야 아 얘는 진짜 근접 공격 없을 거야 기본 공격이 너무 길어요 기본 공격이 완전 쓰레기야 이거 안돼 멜카도 있어 오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다행이야 화염보호방이 있어가지고 진짜 함부로 깝치면 안 됩니다 서포트이지만 사거리가 근접인 그러니까 이거 너무 너무 구겨 아아 잘못 썼다 내가 Q를 쓴다는 거를 어 도저히 이거 죽였어요 쟤 어디로 도망가 잘못 도망가고 있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아 아아 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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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엔네 휘겠어 빠르게 돈 먹죠 어 은근 재밌는데 얘 이쪽 클릭을 아예 안 하게 되는데 이쪽 클릭을 아예 안 하게 되는데 이쪽 클릭을 아예 안 하게 되는데 오 은근 재밌다 오 꽤 굿 미코 미코 아아 오 이거 진짜 오우 단체로 죽을 뻔했죠 아 역시 나는 킬 딸런가봐 최대 데미지 여러분 전 킬 딸러입니다 어쩔 수 없는 킬 딸러에요 미처님 칸 신덕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알란이 너무 상이 호환이다 아 사실 상이 호환이야 어 너무 좋아 굳이 얘 할 필요가 없어 미코가 딜미콘데 저쪽 보니까 그러네요 쉴 안 하네 어 딜미코에요 딜미코 저쪽이 딜미코라 편하네요 저쪽이 딜미코라 편하네요 이거 털어놨네 나쁘지 않다 엠브라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캐리긴 하네요 되게 큰 뭐랄까 알란이가 약간 원거리 공격형 서포터라면 얘는 약간 어 얘네 잡죠 그렇지 엠브로 나쁘지는 않네요 썩은 재밌긴 재밌다 빛의 집행에 의해 적으로 뺏은 생명 흡수 아 이거 필요 없어 저는 힐 안 갈 겁니다 노 힐! 난 딜이다 아우 갑자기 갑자기 딱 틀었어 방향을 앞에 보고 있다가 와 라인까지 신중해 라인 좋아요 아우 빠지죠 빠지죠 아 이 밖에 안돼 알란이 어 알란이 견제 진짜 지대로 했는데 알란이 이 밖에 안돼 라인 참가도 하면서 어 기본 공격이 너무 스리여서 오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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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에 뭐 있나 보지 아 중앙에 뭐가 있나 보네요 중앙 가죠 뺏긴 게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한다 아 하는 건가 하는 거 같은데 오 저는 저쪽으로 돌아갈게요 저쪽으로 돌아갈게요 터지는 게 나름 괜찮은데 저거 데미지 빵 주는 거 뺏은 거 같고 우리가 먹었죠 어 아니네 미쿠 미쿠 뭐야 얘 다섯 Grande 어 tua 도망가요 일단 빠져 공격이 일단 빠지죠 오 좋아 좋아종 좋아 오케이 좋아요 그쪽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열을 풀로 채우고 근접을 해라 열을 풀로 채우고 이걸로 나 죽는거 아니야? 어시 계속 먹네요 어시 왕이야 얘가 저거 때문에 슛때문에 어시 먹기 딱 좋아 어큐 좋아 재밌다 얘 그래도 열이 떨어지는건 아니라 다행이네 인접을 하면 떨어져 차단에 또 채담은 안차네 죽여야 되나 보네 그런가 보네 죽이거나 때려야 되나 보네 이거 힘드네 이걸로 미니언 미니언같은거 좀 때려 아 이거 너무 불여 이거 아 이거 진짜 개선해줘야되 조금이라도 좀 길게 해주는지 저런애들아야 돼 저런애들아야 돼 슈퍼미니언이라고 아 피가 너무 많이 달잖아 그러기에는 다치다니 아 이걸로 미니언을 잡아야겠는데 미니언 됐다 아 거의 끊겼어 한칸만 더 필요 대단하다 다쳤다 이거 이게 잘 차는구나 다크 잘 써 500대 영광은 더 이상 없어 오 오 발라야겠다 아 힘들어 발라줍시다 500대 영광은 진짜 없다 얘 너프를 먹기 때문에 너무 세게 먹였는데 얜 아 전용규의 7레벨되면 그래도 좀 쓸만하다 으흠 아 애들 많아 뒤로만 보내주면 되죠 빠지죠 아 얜 이속이 빨라도 좋다 그래도 오 오 오 빠지죠 아 얜 이속이 빨라도 좋다 니트팜이 원거리로 범위로 바뀌는게 있는데 열독기로 하면 어허 발장 오 900짜리 원골평탄 가능하다 오후 힐은 못다 근데 어시는 엄청 먹어 어시 왕이네 아 얜 진짜 뭐 어시 밖에 먹을 수 있는게 없어 근데 어시는 나도 모르게 많이 먹어요 나도 모르게 어시는 미친리씨 많이 먹습는데 진짜 저거 퀴하나 깔 하려면 걸치던 애들이 다 죽어버리면 내가 다 먹기 때문에 어시거 아니죠 아 변이 특성이라고요? 금 공격을 원거리에 바꿔주는가 어 이거 죽여 죽여 오케이 어 생겼다 어 죽었네 죄송해요 피가 없는지 몰랐어 어 아아 방어 막 생겼어 방어 막 생겼어 아 오 저 또박가자 수고 오 살았다 휴 아 이거 진짜 빨리 찬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빨리 찬다 진짜 나쁘진 않은데 밀진 못한다 막꿈치를 못하네 아 저거 독 어우 야 불꽃 방어 막 아 이건 이속이에요 무조건 도망가야 될 때니까 그때는 오케이 그렇지 음 오우 지와 오 지와 오 씨 또 먹었어 아우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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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어 궁이다 궁이다 오 안다 안다 나 나가고 싶어 아 죽나요 이렇게 역시 킬 달러의 최고 보셨습니까 킬 달러의 최후 보셨습니까 킬 달러의 최후입니다 이게 킬 달러는 마무리는 역시 안되는거를 거기서 버티다 죽는다니까 그렇지 어 깠어 깠어 깠네요 궁이라도 쓰지 아 아까 거기서 어 그럴걸 궁이라도 같이 쓰지 그냥 아 그러네 미드 SOS 근데 내게 SOS가 안 돼 이게 이걸로 뭘 얘를 어떻게 잡겠어 이걸 어 레이나 다 왔어 다 왔어 변환 견눨割 아 여기 열이 되게 천천히 차 예과 같이 병행 esses 이스키 죽여 야 지도 떨어졌어 오우 하지만 넌 넌 내가 죽인다 앗 사실 나가서 라인하고 있는 게 낫죠 이미 뺏겼는데 저기여서 저를 해봐야 아 막타가 안돼 막타가 안돼 아 미치겠네 아 너무 아까워 다 잡은 걸 못 잡는단 말이야 지워주자 뭐야 뺏겼어? 먹은 거 아니었어? 아 서있어 아 다른게 먹네요 에이코님 뭐세요? 에이코님 레벨 높네 잘 컸어? 라인 좀 잘해주셨는데 역시 라인이 레벨업 진짜 좋아요 라인은 레벨업의 보고야 보고 저쪽 올라가서 또 위스키 한번 때려 어 여기다 궁 썼어요 이렇게 되면 난 여기다 쏟는게 써 잘 까봤습니다 잘 까봤어 나 너무 밀어넣는다 아 죽었네 못맞았네 던지 강화합시다 효과영역 쿨타입 효과영역 하죠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음 폭발효역 쿨타입 초신형역 온전히 열을 발사한다 이게 좋다는거지 원거리를 바꾼다는거지 제가 취향이니까 뭐가 좋아 이거 でも 저 서버기였었거든요 도키창 축적된 열을 모두 사용하여 한 발 킬살 공격 저거 한 발 팍 찍어버린다고 좀 맞추지 못할 것 같아 2 그럼 엠브라이 체역으로 회복한다 2 해보죠 뽑아주고 갑시다 열 채워주고 한번 쏴보죠 열을 채우는게 오래걸리고 힘들구나 얘다 다른거는 안나쁜데 이게 좀 사정거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정거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맞아 전 연결했을때는 저게 무조건 좋다구요 거의 난사수술을 쓸 수 있어도 될까 이렇게 한다면 오른쪽 누르면 날아간다 이거지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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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t 오호 오호 뉴 이야기 오호 반 yardım 빙